정말 모든 앨범에 저희가 애착이 간 건 당연하지만 이번 앨범에 특히 더 떨렸고 사실 저희가 어제 연습량이 조금 평소보단 적었어요. 그래도 전날이니까 조금 일찍 자라고 일찍 들여보내주셨는데도 저희가 정말 너무 긴장이 되고 잠이 안 와서 멤버들끼리 잠을 못 잤어요. 그만큼 더 애착이 가고 저희가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만큼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럴 텐데 많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여성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희 달샤벳이 아무래도 2년 반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달샤벳도 작사, 작곡의 능력이 있구나 음악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졌다 이 점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고요. 열심히 활동해서 저희도 이제 올라가야죠. 항상 열심히 하는 달샤벳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활동객 올라가야죠. 아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땠을까요? 올라가야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새 미니앨범 네. 앨범은 이거다라고 한 말씀씩 우리 기자 분들에게 한마디 해보고 우리 가은 양부터 한마디씩 딱 우리 기자님들에게 이번 새 미니앨범 네. 네. 이거다. 딱 정리해준다면 짧게. 네. 네. 이번 달샤벳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요요미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요미 네. 이번 저희 앨범은 자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신감. 요요미 자신감. 네. 이번 저희 앨범은 두 번째 데뷔다. 오. 두 번째 데뷔다. 요요미하고 자신감 있게 두 번째 데뷔다. 네. 네. 이번 저희 달샤벳 앨범은요. 저희 멤버 우위의 저작곡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쩜입니다. 어쩜 달샤벳은 귀여운 것도 잘하고 요요미한 것도 잘하고 아우. 우리는 저렇게 잘할까. 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아우. 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영냥 점점 힘들어지죠. 네. 네. 이번 내 달을 받은 기자님들의 사랑이다. 아우. 아우.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쁘게 기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영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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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 말이. 아 저는요. 저는 저희 앨범 수록곡인 썸버브레이크라는 제목이 있는데. 네. 이번 달샤벳 앨범은 썸버브레이크다. 여름을 간타시킬 저희 달샤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쇼케이스 마치도록 하고요. 의자를 잠깐만 치우고 우리 마지막 포...